얘는 하다못해 볼륨 매트 길이게라도 저장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. 현재 시점에. 혹은 특정 바리스타에 따라서는 아 이 정도면 내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. 이 정도로 심해. 프리츠 이사진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세요. 이거 사면 안 돼요? 이렇게 하는 거지. 시네스토로 바꾸면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는 좀 됐다고 생각해요. 7이 만족감이죠. 바리스타에 대해서. 안녕하십니까. 프레스나인의 정유지 실장입니다. 박근혜입니다.